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Hello, my name is Grace. I will read the Bible. 제목은 뭐냐면요. The title is It is finished. 이런 이야기에요. The title is It is finished. The religious leaders told the governor pilot that Jesus was dangerous and wanted to be king. Pilot asked Jesus, is this true? I am king. Jesus answered, but not this world. 그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은 왕이 되려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뭐지 예수님의 병을 뭐지 예수님이 딸이 고쳐준 한 병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 병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진짜예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에선 아니지만 아니 나는 원래 왕이 왕이지만 이 나라에선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모든 걸 걸까진 그는 그녀를 네 제가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킬림이라고 하는 거 들리나요? 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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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이 제주도를 쥐고 있었어요 머리에 손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그들에 손을 쥐고 그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 왕관에 쓰이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한 번이죠 딸을 죽어가고 있는 딸을 치료를 해주었으니까 3번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지 fallen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명에 죄 지은 사람 가운데에 잘 못 박았어요 아 때가 에 조심했었다는 Mondami 흥kol redundancy 그래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모르고 선풍기가 틀려졌네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젖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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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하늘을 예수님의 하늘을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을 하셔서 원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밧줄로 묶여있었을걸요? 예수님의 하늘을 죽여있었을때 예수님의 하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하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하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하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그냥 그냥 아빠 원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지만 요셉이랑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어요 요셉이 그래서 분대를 두르고 돌안을 놓고 돌이 닫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넌 넌 넌 넌 넌 네 아무것도 액티비티가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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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에 이건가? 일부러 틀려봤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 볼까요? 다이아몬드 볼까요? 다이아몬드 볼까요? 다이아몬드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거 한 번이랑 이거 두 번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제가 읽은 바이블을 읽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바이블을 읽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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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